예, 기뻐 찬양하라. 늘 삶속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신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 전파로 기뻄을 누립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어디를 가다가 길에서 교인들을 만났어요. 교인들이 이제 갓 말을 비운 아들을 보면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대통령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도사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아들에게 야, 너 그러면 대통령 되면 아빠 엄마에게 뭐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짜장면 그랬어요. 순수한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에 맞는 답변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적용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빌리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빌리뽀에서는 기뻄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기뻄의 서신. 기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는 뭐요? 우리가 말씀대로 뭘 해보게 됩니까? 기뻄을 해보게 돼요. 뭐 기뻐할 게 있습니까? 슬퍼하고 짜증날 일이 더 많지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 빌리뽀스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라 그러니 기뻐해야지. 그냥 단순히 기뻐하면 됩니다. 기뻄을 회복해라. 그럼 기뻄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기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뻄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일이 있었는데 강단매제 생각하면서 아 내가 기뻐해야지 기뻄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렇게 속지 않아. 속입니다. 잠깐이라도 속인단 말이에요. 몇 시간이라도 속인다고. 며칠이라도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뻄을 회복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 기뻄의 삶을 이런저런 이유로 살지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이제 예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틀. 왜 기뻄이 없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살아오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밝은 모습, 기뻄 모습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늘 슬프고 아픈 일들만 많아서 그래요. 그 예틀입니다. 예틀. 이제 예원교회에 나와서 복음 들었으면 평생 가족이 있던 예틀 다 깨버리고 새틀 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질입니다. 완전히 기뻐하라. 오늘 제목은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기뻐음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이유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언내와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하고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문에 나오는 내가 당한 일,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 내가 당했다 이 말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 4경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제수로 오게 됐을 때는 새집을 얻어가지고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정말 예수가 그 이스라엘 인생 모든 분들에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당시로서는 가택연금 상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수지만은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택연금이 아니라 악력 높은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옮겨졌어요.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는 그러한 황제가 내리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정예부대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만 명 내지는 만 5천 명 정도 되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황제를 보호하면서 황제의 특별히 충성심이 투철한 엘리트들만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선발되어 있는 이런 시위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과 수도 방위사령부를 합친 것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로마 황제의 신이대. 이 시위대인데 바울이 이런 시위대에 갇혔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가 봉쇄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언제 이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한치의 앞을 알 수가 없는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 결코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기서 기뻄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기뻄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기뻄의 원인은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전진했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코페에라는 말은 이 나무를 찍어가면서 전진한다. 그런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죽으로 공병대. 공병대가 사용하던 용어의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해치고 나가서 길을 연다. 그런 의미예요.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말이 끄는 전차였어요. 이 로마 군대의 말이 끄는 전차가 한 번 지나갔다. 그러면 그 땅은 다 로마의 영토가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도로에서 도로. 도로가 중요합니다.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 놓은 역할을 누가 했냐. 로마 공병대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 전파를 막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어요. 로마의 공병대가 거치없이 길을 닦아 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그러면 진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 이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관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육신적으로 매여있는 몸이 매여있지만은 이 복음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게 되었다. 시위대에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그 당시로 재수 한 명, 사형선고를 받은 재수 한 명이 딱 있으면 이 바울이 결국은 사형선고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형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재수가 양쪽을 붙어요. 쇄고랑을 같이 찹니다. 이 쇄고랑을 같이 차서 양쪽 팔을 같이 다 묶고 두 사람이 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보초를 씁니다. 그 사형선을 딱 향해서 보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도 몇 명을 만났냐 그 당시는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교대, 육교대로 돌았다 그래요. 사교대 육교를 도니까 하루에 16명, 재수한도 샤사 16, 16명은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그럼 자연스럽게 쇄사슬을 차고 하루 종일 앉았는데 그냥 뭐 물뚱물뚱했겠어요? 물뚱물뚱하지 않죠. 다 엘리트들이고 바울도 엘리트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 말들이 많겠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죠. 쇄와랑 같이 자세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말 했겠어요. 봄 전화다 갇힌 바울이 세상 말 했겠습니까? 그 엘리트에 맞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을 맞추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 바울이 누군지 아니까? 흉측한 무슨 범죄한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화하다가 잡힌 거 다 아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죄수가 쇠고랑 차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화한 거예요.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에베스 6장 2절에 보면 이 사실이 바뀌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겠다. 복음 때문에 갇혀왔는데 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그 사명을 감동했어요. 사명을 감동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는 최정예 부대라고 그랬어요. 무사들만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식적, 사상적으로 뛰어난 로마 최고 엘리트들. 이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이 시대가. 이들이 복음을 받고 뭐요? 변화가 난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 로마 심장부에 꽂힌 거예요. 로마 시대는 황제실 아니에요 지금.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심장부예요. 그 증거를 바울이 빌리포스 사장 22절에 언급합니다. 빌리포스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라. 가이사 왕이에요. 가이사 집 어디입니까? 황궁이에요 지금. 로마 황궁입니다. 로마 황제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메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사 바울에게 기뻄의 권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이었습니다. 영원군이었어요. 하나님 말의 확장이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여러분에게 기뻄을 주는 기뻄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그 쳐다보고 있으면 늘 슬퍼야 돼요. 늘 어두워야 돼요.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기뻄이 회복됩니다.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바울처럼 더 합니까? 새우랑 찼어요 여러분. 양쪽 발을 새우랑 차고 양손에 새우랑 찼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뻄을 잃지 않았다. 기뻄의 반대는 뭐요? 슬픔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뻄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이지요. 불신앙 슬픔 뭐요? 불신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상 쓰고 짜증나고 화내고 싸운다.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뻄을 뺏겼다. 그 자체가 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끝난 거잖아요. 기뻄을 뺏겼다. 기뻄이 없다. 삶 속에 감사가 없다.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영계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근원적 기뻄을 누리면서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되는 삶을 사는 정거의결을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기뻄 체험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당에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신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시위대 밖에서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안 밖으로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도 복음의 역량을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1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해서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복음을 못 증가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가하자. 이렇게 올인한 분들은 바울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팀들이에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만 복음을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막 복음이 굉장히 우호죽순으로 일어났지만 실제로 바울 통해서 세계보험이 되기 때문에 바울만 증가한 거죠. 그 당시도 보면 복음 증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서 우리 대신하자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울을 늘 시기 질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말씀이 성취되고 하니까 막 시기 질투한 팀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해서 바울이 갇히게 잘 됐다. 바울과 뭐요? 경쟁하듯이 바울의 감을 갇히니까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시기 질투로 하나 바울이 말해요 지금 시기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요.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람이 맞춰 있지 않았어요. 내 자동심에 맞춰 있지 않았어요. 내 기분에 맞춰 있지 않았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냐 안되냐 여기 맞춰있다. 어떤 모습, 어떤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참 차원이 다르죠.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기뻐하는 원인이 뭐냐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서 인생 모든 분들을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전해지는 이 자체를 바울은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가되는 것이죠. 참복음, 이 진리만 전파된다면 자신은 뭐 상관없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다. 나는 기쁠 뿐이다. 자기를 미워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다. 좋아서 증가하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가된다고 하면 자신은 기쁘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쁘다는 겁니다. 이거 뭐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리가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구나. 확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시기라든 질투라든 복음 증거에 여러분 기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바울은 목숨 걸고 살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잖아요. 나중심으로 살잖아요. 대부분 다. 오직 오직 불신자들처럼 돈에 모든 목숨 걸고 이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능력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오늘부터 완전히 기쁨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상시삼정 빠져나왔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한 직분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구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이 된다고 하면 교회가 유익이 있다고 하면 목산의 목계의 힘이 된다고 하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자리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여러 가지 좀 내가 좀 슬퍼도 이 교회가 잘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복음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하고 사단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리에 여전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그런데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용원군의 열정 누가 무슨 말을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유 없어요. 기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 기쁘하고 기쁘하리. 이 교양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작곡가 있죠. 하이든. 이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이든의 이 음악은 다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때 하이든이 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팬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폭발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폭발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그래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에서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부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폭발하는 기쁨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내 마음의 기뻄이 있는데 내 마음의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영화를 한 프로 보고 가서도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야 그 영화 좋더라 보러 가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 기뻄에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여운경 와봐라 너 인생의 해답 찾는다 정말 나처럼 회복된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른 생각이 잡혀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말 안 하지요. 감동 없지요. 맨날 앉아있어도 아무 소용 없지요. 폭발하는 기쁨 거리가 멀리 있습니까? 가만히 목상해보세요. 감사밖에 없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해보세요. 기쁨과 감사밖에 남는 게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구나. 아멘 감사밖에 없지요. 누굴 미워하고 누굴 판단하고 누굴 비판합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려줘서 구원해 주었는데 생명 살리는 열망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생명 살리열망 이런 기쁨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회복하라고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생명 살리는 열망 이 주제로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각 기관 각 부서 각 교구별로 뭐 매주 초청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에는 다문화 축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뭐요. 보금 확산을 위해서 보금 확산을 위해서 보금 증거를 위해서 우리 남준대회 가면 족구를 한다. 왜 족구합니까? 족구할 데가 없어 안 합니까? 교회사 합니까? 이 족구를 통해서 안 믿는 이 남편 족구 잘하는 남편 교회는 안 나가지만 족구 잘하는 남편 예수 믿고 이 교회 와서 족구하다가 예수 믿고 아멘 이까비 이까비 족구가 주체가 아니여 족구하는 일등이 주체가 아니고 족구를 통해서 보금 전파 탁구 치는 탁구를 통해서 보금 전파 아멘 그럼 축제한다 막 노래 또 이번 금요일에 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막 축제할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 와보세요 재밌습니다 모든 기관들 나와서 발표하는데 1등한다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체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도회 다 끄집어내고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은 힘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멘 1등이 목표가 아니라 그 협원들 말할 거예요 그 뭐 그 뭐 그 중간 기분이지 뭐 크게 기뻐할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바울철은 보금 전파의 기뻄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생명 살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지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인재를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죠 우리는 영리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똑똑하다 그래요 참 똑똑하구나 사람이 참 똑똑하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뭐라 야 스마트하다 그래요 참 사람이 스마트하다 이 스마트라는 말을 표현을 사용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북스마트라 그래요 책을 많이 읽고 참 똑똑하구나 지적이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나 북스마트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반대로 행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학적으로는 부족해도 자기 분야에서는 산전수준 다 겪으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몸에 축격된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 스트리트 길거리 길거리 길에서 배우고 총명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에서 배우고 총명한 사람 그리고 이 두 경우의 장점을 합친 이상적인 인재를 뭐라 그러느냐 딥스마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이면서도 상당히 영리하면서도 책도 많이 보면서도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 합해가지고 딥스마트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요 이론에도 능하고 실전 경험도 뛰어난 천천우 인생 딥스마트 이런 사람을 지금 많이 요구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많은 사람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딥스마트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영적인 지식도 알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양쪽을 다 겸비한 사람 영적 딥스마트 이거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죽으라고 읽어 성경 지식은 많아 책을 많이 알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 그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은 현장은 많이 다는데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 답을 못해 그건 또 영적으로 무제하지요 그것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양쪽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의 지식 세상 성경이 말하는 훈련 훈련 많이 받잖아요 영적인 싸움 잘하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영적 딥스마트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날마다 날마다 내가 충분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적용해 응답을 받은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첫째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현장부터 변화되요 가정현장 지역현장 직장현장 사업현장 변화가 변화가 일어나 여기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는 기쁨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 그래요 세상 기쁨하고 다릅니다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지요 거기 따라서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그러죠 세상 것이 그래요 다 이따가 싹 없어져 버리죠 연기처럼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말씀과 현장이 접목된 사람이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영향을 줍니다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뭐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었으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영적인 공격이 와도 흔들리자 갈등하자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뭐 나 힘 빠졌다 그 전부 다 뭐요 사단이 속았다 불신앙이 그러니까 영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무슨 다운이 됩니까 다운은 무슨 다운입니까 성령이 그런 성령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낙심이 올라가면 같이 아멘 계속 성장해요 성장 어디까지 2, 3, 7 나라 사는 현장까지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자만 땡기니까 전부 다 지금 한국계 세계계 미국계 성교사 다 철수요 철수 없어요 성교사들 거의 다 철수입니다 한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조그만 땅에서 전부 철수입니다 왜 사단이 전부 공격해가지고 다섯 바지 모슬림 성교사 제일 많아요 이단들의 성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영적 공격 누가 무너지느냐 전혀 전혀 없어도 무너지한 사람 영적 딥스마트 영적으로 완전히 실전을 경험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흔들림 없는 성장이에요 흔들림 없는 성장 매일매일 기도응답 받아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적 딥스마트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가야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양이 피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응답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해서 이것 때문에 세렁을 차고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한 바울을 본받았어 우리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니며 감사와 기뻄이 회복되게 하야 주옵소서 그것도 폭발적인 기뻄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계의 성도들이 모든 우리의 랩런트들부터 시작해서 영적 딥스마트의 삶을 사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